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, B, C, D가 있는데 반호 5, 5와 2점 C, D에 접한다는 것은 내신 설명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.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접한다라고 해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까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. 한 점에서 만나요. B, C 넘쳐난다 안 넘쳐난다. 안 넘쳐난다 이 사각형이 아래 4점 페인트 직사각형. 그래서 P, Q 좌폐를 갖다가 구하라. 한 평 길이가 일단 가로 길이가 매죠. 2직. 그 세로 길이는 얼마가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짜잔! 쪼개면 됐어요? 여기까지 이해가? 졌어요? 쪘냐? B, C 길이죠? 그죠? 그럼 이거 한 평 길이 1이니까 짜잔! 이거 길이는 얼마나? 루트 2지? 짜잔! 얘도 얼마나? 루트 2죠? 콤파스 대가리 2부터 시작하지. 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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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피점 잡혀 이렇게 합시다. 시작! 2, 마이너스, 루트 2. 그 다음 얘 자꾸 얘기, 입으로 얘기해야 루트라는 글자가 이거. 알겠어요? 얘는 뭐가 돼? 2 플러스, 루트 2가 나오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? 이해 가? 그 다음, 전부. 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